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조용하게 보이지만 한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그런 구성원들 가운데 이 선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인식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 증가 추세가 있기까지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게 눈을 뜨는 시민들이 늘어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보니까 소위 선관위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가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중앙일보의 기자가 강찬호 논설위원이죠. 논설위원이 취재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사전투표에 대해서 문제가 많으면 아예 사전투표를 그냥 안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관련 선거법을 이렇게 개정을 해서 그런 내용이 취재를 해가지고 발표를 됐네요. 그런데 이제 사전투표를 폐지하느냐 안 하냐는 문제는 정치인들의 이해가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또 사전투표를 통해서 척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런 이익을 누리고 있는 정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의견 차원에서 나오더라도 국민들의 강력한 재앙이나 요구에 맞닥뜨리지 않으면 한국의 사전투표가 폐지되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쉽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도를 보니까 강찬우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북한 해킹 정황은 없지만 취약한 사전투표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전 선거에 해킹당한 정황은 발견이 안 됐다. 이번에 국정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일체에 대한 감사 보고에서 이전 선거에서 선관위가 북한 등에 해킹을 당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아마 강찬우 논설위원이 취재를 한 모양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북한 해킹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지금 선관위 문제의 핵심이자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의 핵심은 선관위가 주도적으로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온 것이 가장 큰 문제지 않습니까? 2018년 지방선거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는 무려 조작값 40%를 입력을 했고 2020년 4.15 총선에서는 강서구 을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선거에 35%의 조작값을 입력해 가지고 미래통합당 후보의 표를 마이너스 처리하고 그만큼을 더불어민주당에 더해줬지 않습니까? 북한 해킹 문제가 전혀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선거 문제의 가장 중심에는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들 선거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들이 행한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작업 조작이 가장 큰 문제인 거죠. 북한 함께 여러분들 그렇게 둘러댈 필요는 없는 겁니다. 여기를 보시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그러니까 여건에서도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사전투표 문제점을 인식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졌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마 그럴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건 소식통은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의 문제점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의 점검 결과에 따라서 사전투표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하는 듯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가까운 시간 내에 국민들의 거대한 요구나 재앙이 없으면 이것이 실현될 가능성은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내에서 사전투표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이 제도를 어떻게 끌고 가겠느냐 이런 반성과 성찰에 목소리가 있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진일보한 것이죠. 물론 선관위는 이 문제를 계속해서 여러분들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설사 해킹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투개표는 수십만 공무원과 참관인이 실물투표지를 직접 여러 번 확인하는 방식이라서 조작 여부가 바로 들통나는 데다가 사후적 절차로도 2중 3중으로 위조 여부가 드러나게 돼 있어 선거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게 이제 선관위적 입장인데 선관위는 끝까지 여러분들 나쁜 짓 안 했다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우리는 나쁜 짓 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숨길 수가 없고 도망갈 수가 없는 것은 모든 선거의 최종 목적지이자 최종 여러분들 결과물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후보자의 당락을 결정한 기준이 된 후보가 받은 득표수 자료입니다. 그 득표수 자료가 2017년 대선 부터 모든 여러분들 거의 선거구에서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그럼 그걸 누가 조작했겠습니까. 북한이 여러분들 그걸 조작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나 외부의 여러분들 압략하고 있는 선거 사기 세력들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의도적으로 선관위 측은 인정하는 순간 목이 날아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거를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 득표수 조작을 은폐하기 위해 가지고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선관위가 목을 매듯이 여러분들 부인한 것이 뭔가 하니까 외부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선관위의 서브 일체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국정원 감사회는 어땠습니까. 얼마든지 외부 인터넷망을 통해 가지고 선관위의 서브에 접속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관위라는 사람들이 일관되게 지금 주장한 것은 우리가 부정승거를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부정승거를 두 가지로 나눠보면 전산을 이용해 가지고 득표수를 조작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 거지 않습니까. 개표소에서 직접 투입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사전투표가 끝난 다음에 4박 5일 기간 동안 투표하면 실질적으로 지역선관위 소관에 보관되니까 그 사이 표를 집어넣는 거지 않습니까. 선관위 사람들은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실물투표지를 이렇게 문제가 되더라도 그것이 다 발각이 된다 이렇게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공식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전산 조작을 활용해 가지고 득표수를 대한민국에 아니죠. 대한민국보다 그냥 남조선 선관위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서 국민들을 쏘기고 특정정당과 야합을 해가 특정정당 후보를 당선시키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범 역할이자 부역 역할을 해온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 다 밝혔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냥 여러분들 그냥 내놓고 여러분 밝힌 책이 이 책들이지 않습니까. 도둑놈들 1권부터 5권이라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한 문장으로 정리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2017년 대선부터 7번 공직선거에서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득표수 증가와 감소 조작작업을 통해 가지고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모두 다 조작해 왔다는 거 아닙니까. 내부에서도 할 수 있고 외부의 여러분들 위탁을 줘 가지고 여러분들 할 수가 있고 극소수의 여러분들 인력이 여러분들 나가더라도 이게 여러분들 오그노 대표가 여러분들 페이스북에 올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바로 이게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여러분들 한 것이 썰기장에서 발각이 된 거지 않습니까. 10월 10일 국정은 중앙선거관이 보안점검 결과 기자회견에 이 문제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 보안점검 결과를 발표하면 아래와 같은 이렇게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아무렇게나 관리되는 이거부터 설명해야 됩니다. 서버 최고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번 포트번호를 파일로 문수로 공유하는 게 보안표준입니까. 여기 서버 최고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번과 포트번호가 외부에 전달이 되게 되면 외부에서 얼마든지 뭡니까. 선관이 내부에서 작업하는 것처럼 그렇게 편리하게 조작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관이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왜 그런가 하니까 걸리게 되면 목이 날라갈 사람이 수없이 많으니까. 이렇게 너무나 명백한 범죄행위를 대한민국 사회가 다 이렇게 덮고 넘어가는 것은 참 깨어있는 사람으로서는 참 기절초붕할 일인 거죠. 그동안 말씀드리게 되면 그냥 아이디 비번 포트번호가 다 외부에 공개가 돼가지고 득표수를 조작해온 거지 않습니까. 조작을 해왔으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죄다 여러분들 조작된 규칙을 찾아낼 수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규칙을 이용해가지고 더하기 빼기를 이용해가지고 국힘당이나 미래통합당이나 자유한국당 후보한테 표를 훔쳐가지고 더블당이 이제는 듬뿍 보너스를 받아온 거 아닙니까. 이런 일 고치고 넘어가야 됩니다. 더블당이 여러분들 선거 승리 기획 시나리오를 짜고 거기에 따라 조작값과 보정값이 결정되게 되면 그것을 여러분들 하달치시 하명을 줘가지고 선관위 관련자들이 득표수를 제조해온 거죠. 너무나 반복되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익숙해진 분도 계시겠지만 내란을 벌린 거지 않습니까. 그 내란을 벌린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입을 다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합니까. 선거 부정을 저지른 자나 선거를 은폐한 자나 모두가 이완용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쁘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어난 겁니다. 하루 속에 여러분들 나라가 정상화 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몇 주 전부터 공병호 tv에서 본격적으로 여러분 소개하기 시작한 적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대결도 구약 성경에 바탕을 두게 되면 결국은 유대민족과 아람민족의 대결이지 않습니까. 역사가 오래된 겁니다.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시야를 한참 확장시켜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잘 쓴 한국인의 손으로 쓰여진 통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변함없이 선거 문제를 밝히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노력을 지지하시는 지원하시는 그런 입장에서 이 선거 부정 문제를 더 이상 여러분들 파헤칠 수 없을 정도로 상시하게 이런 다른 도둑놈들의 시리즈로가 주변에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